네 오늘 키움모닝 노트 서생양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오늘 아침은 굉장히 바빴으도 불구하고 채널K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우리 PD가 주문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바쁜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아서 오신 거죠? 세미나에 있었는데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끝나고 가신다고요? 빨리빨리 뛰어왔어요. 끝내고 오셨다고? 그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면 또 전화통화하기로 했고 아 그래요? 좋네요. 뭐 어쨌든 착해! 오셨으니까 이제 또 장 이야기해야죠. 간밤에는 다 오르기는 올랐어요. 물론 좀 처져있다 오른 것도 있긴 했는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장 분위기 먼저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미소매협회에서 발표한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경제지표 호전 그 다음에 아스트레제네카의 임상 결과 얘네들은 꼭 월요일마다 지난번에 월요일날에는 화이자가 있고 지난번에 월요일날에는 또 모두 나가고 이번에는 또 그래야지 길게 가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존슨앤존슨이 할까요? 아 참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차익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느 쪽에 있냐면 나스닥 중심으로 해서 납폭을 좀 더 키웠었고요. 0.5% 정도까지 하락폭을 좀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돼가지고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일부 이제 해외 쪽의 언론에서 아 바이든이 지금 현재 부양책 가지고 싸먹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천억 달러도 승인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보악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앨런 전 연준 의장이 갑자기 재무장관으로 승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앨런 의장은 없었거든요. 후보군에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중도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그 다음에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임명안이. 근데 상원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인물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를 선택했다. 당연히 앨런이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오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와 관련돼서 강세를 좀 보였죠. 물론 이제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차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는데 그건 누구 때문에 했냐면 애플 때문에. 애플. 애플이 지금 현재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 아이폰 12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고 또 하나가 애플이 독과점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앱 투어에 앱 하는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럽위원회 쪽에서 조사 중이다.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예를 들어 더 많이 빠졌죠. 독점금지법 하면 당연히 대형주들 빠지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물론 이제 장 후반에 막 반등을 좀 주면서 납법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형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뭐 그리고 이제 아스트로제네카 임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90% 하나는 62%인가 뭐 그렇게 나왔는데 평균에서 70%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평균에서 70%가 아니라 그냥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라질 쪽에서 한 거는 90% 나왔고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한 거는 64%가 나왔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64%라고 하더라도 이게 50%를 넘으면 FDA의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죠. 근데 이제 아스트로제네카가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얘네가 가격이 제일 싸요.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제일 싸고 4달러. 네. 그리고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저소득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퍼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치가 취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트로제네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올라간 것들 보면 디즈니가 올라갔고 북킹닷컴, 카니발, 레저 업종들 있잖아요. 이쪽이 많이 튀었고 백신의 효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백신의 효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 금융 섹터들. 금융 섹터들도 백신 효과 잘 튀고 그러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고요. 이쪽 마스터카드라든지 페이팔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전미 소매협회 쪽에서 발표를 할 때 3.6%에서 5.2%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평균이 3.5%였으니까 그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여름에 놀러 안 가서 자기하고 가족들한테 성과를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매수할 거야 라는 전망인 거죠. 그 소식이 나오면서 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는 연말 연초 쇼핑 시즌 때 오프라인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서 매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전미 소매협회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금, 지불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불 수단을 연금을 하는데 신용카드가 41% 그 다음에 지불카드가 40%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저쪽 현금 현금이 15%밖에 안 돼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대면 쇼핑을 안 한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카드 쪽이 많이 튄 거죠.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500 플러스 장관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효과가 튀는 것 그것 때문에 올랐고요. GM이 또 많이 올랐어요. GM은 계속적으로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전기차에 어마어마하게 쏟아 불 거야 라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4% 뛰었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경쟁업체인 테슬라가 빠져야죠. 그런데 테슬라도 6% 정도 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니오라든지 엑스펭이라든지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 있잖아요. 얘네가 니오가 12% 뛰고 엑스펭이 33% 뛰고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중국 전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테슬라도 같이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특징을 줬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괜찮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경계 뉴스라든지 지표들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앨런 의장이 재무장관으로 됐어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건 엘리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앨런 의장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에서 경제 봉쇄를 취하면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잖아요. 골드박스나 제이피모건이나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앨런 의장을 뽑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할 거다 라는 것들을 시장에 표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적정인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앨런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얼마 전에 나왔었고 그게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반동을 줬다가 잠시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앨런 의장이 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폭등했다라기보다는 하락 요인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던 앨런스 워런 이슈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오면 어찌 됐든 네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엘런스 워런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한 2년 후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2년 후에 전반적으로 상원도 만약에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엘런스 워런이 재무장관으로 될 수도 있다는 분석글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그 사이에 조금 급진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쪽에서 보면 비난들이 많이 가해지는데 그렇죠. 비난이 가고 있는 있지만 지난 2008년도 오바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 직후에 당선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바마는 모든 정책들을 다 뒤로 빌어요. 그리고 모든 힘을 경기 보양을 위해서 힘을 쓰죠. 경기 보양을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수치가 좋게 나오고 고용이 좋은 건 뭐냐면 땅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GDP 대비 건설 지출 비중이 좀 올랐던 사례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땅도 사람이 아파고 골삭기가 아파니까 그래서 기계 이런 것들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은 연방총무청이 바이든 쪽에 정권 이왕 절차를 개시하라고 통보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올려서 연방총무청장이 그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가족들도 협박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정권 이왕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럼 대선거 관련한 불확실성은 일단 좀 살아났다고 봐요. 이 해소는 얼마 전에 끝났어요. 얼마 전에 이제 조지아주하고 미시간 쪽에서 주 법원에서 그냥 안 받아들였잖아요. 펜실메니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 해소는 그때 이제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주의시장으로 가야죠. 우리나라 주의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넘었어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보면 외국인들이 11월달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왜? 어떤 업종들을 샀냐면 반도체하고 2차전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샀던 거는 언제부터 했냐면 지난주부터 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을 샀냐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칭화 칭화 중국의 그쪽이 이제 일단 디폴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의 쏠리면상이 나타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AMAT라든지 이런 쪽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특히나 올해는 랜드가 주두를 했고 디렘이 빠졌다라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디렘이 시장을 좌우할 것이다. 예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래서 지난 13일 날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도 그랬고 화요일날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전기자동차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특히나 이제 GM이 GM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업종에 뛰어든다는 뜻은 여타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같이 포드라든지 뭐 이런 폭스방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가장 큰 수행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샀던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일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돼서 강세를 좀 보였고 뭐 다른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흘렀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적절히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6조 3천억 정도로 샀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그 액티브 펀드 액티브 자금들이 한 2조 5천억 정도 네. 그 자금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 업 정도로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조 한 7천억 3조 8천억 정도가 이제 패시브 자금들 이제 엔트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 쪽에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거 그쪽에 이제 관련돼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쪽에 자금이 유의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좀 매수가 들어온 거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대형주도 중심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의시장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그런 세상 네. 그러면서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계속 빠져. 그렇죠. 화가 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종목들도 올라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일부도 같이 올라가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이 이런 게 진짜 스피러버가 되고 트리클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1994년 시장에서는 그때는 이제 정말 실가총 4위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주권회사들아 저기 그 데일리를 쓰는데 데일리 제목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일부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떨어지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식의 리포트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주의시장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슬퍼요. 왜 그러냐면 주가 올라가기 슬프다는 얘기입니까? 들어보죠. 왜 그러세요? 들어보죠. 슬픈 이유가 뭐냐면 참 돈이라는 게 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게 여기서 많이 느껴지죠.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그 많은 이제 경제봉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중산층 이하예요. 중산층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7%가 미국이 굶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미국 같은 경우도 빈부격차가 너무나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시장만 보면 와 이런 천국이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에 관련주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코로나는 사람에게는 전파가 되지만 주식에는 전파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참 그렇습니다. 실물경제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섬뜩한 말이 주식은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아침부터 무섭네요. 피란이요. 원래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세요? 사상팀 잘 맞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관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치판매 수수료 영원 하상팀 잘 맞게 했습니다. 페이파매 수수료